종교 활동 각자 마치시고 11시까지 집합하실게요 야 오늘 주무관님 당직이신 거 봤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종교 활동 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오라면 그냥 따라와 어? 우병장님 진짜 안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종교 활동 가야 됩니다 진짜 왜 이러냐 그냥 가자고 아 우병... 아 진짜 안 됩니다 저희 아 그냥 저만 말고 와 이 셋이야 그냥 여긴 진짜 안산에서 진짜 정말 유명한데야 내가 진짜 아무나 안 데리고 오는데 너무 특별하니까 내가 데리고 온 거야 와 이게 뭡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게 여기 이 집 별미거든 이게 음... 이거 해물라면입니까? 사장님 소주 한 변 소주 한 변 아 근데 저희 소주 먹어도 되는 겁니까? 삼록회관 고기에 솔직히 소주 한 잔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한 잔은 괜찮아 와 근데 여기 진짜 가슴이 지리는 거 같습니다 어 군님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왜 저렇게 급하게 밥을 먹지? 쟤 저거 타령한 거 아니야? 어 여보세요? 네 거기 헌병대죠? 압도적 가성비 타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 상록회관 군인 및 군무원 특별 서비스 제공 중 자 재밌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체험식 음주사고 예방 교육 참석을 강조드립니다 자 대상자별 교육 일정이고요 여단장님 강조사항 대상자는 교육이 아닌 필수 교육으로 참석할 것 각자 참석 가능한 일자를 판단 후 조종 필요시 여단에서 협조해줄 것 교육 미참석자는 지시불이행으로 조치할 거다 경고장 주고 성과상행은 10% 감액 조치하고 기변에 보고할 거다 어 마치 우리 간부들을 잠재적 음주운전자 취급하는 거죠 여단장님은 교육에 참석할까요? 여단장님도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죠 5년차 미만 간부만 참석입니다 짬씨들만 참석하는 거죠 실제로 술 먹고 운전하는 거는 대위 소령 상사들이 많은데 실제로 음주운전은 대위들이나 상사 소령들이 더 많이 하는데 5년차 미만 5년차 미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참 경고장도 수여하고 성과상금도 주고 네 좋아 오케이 어떤 교육일까? 이게 필수교육? 무슨 근거로 필수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육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형 음주사고 추진계획입니다 어떤 교육일까? 음주사고 적발 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인데요 VR기기를 활용하여 음주운전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본다 위험성과 경각심을 느낄 수 있고 잔혹한 사고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체험 가능하다 군사경찰 대대 간부 다시 업무차군사경찰 대대 방문한 간부병사 부모 대상 부대개방 행세관에 부모들도 했는데 와 재밌어요 효과 만족도 1차 검증 완료 살면서 올 일이 없어야겠다 하면서 새로운 경험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등 이런 아주 좋은 교육이 있다 좋아 야 군사경찰 대대가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단 말이야 결국 우리는 VR을 또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다시 교육을 하면서 절대로 사고를 일으키지 말아야겠다는 예방의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좋습니다 좋은 내용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이렇게 VR기구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VR끼구 VR끼구 이렇게 하는거죠 야 독하다 독해 독하다 독해 독하다 독해 VR끼구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교육이 됩니까? 그냥 VR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아 또 VR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어디서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4차 산업 하니까 VR 어디서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또 이거 돈 국방비 살살 녹는다 VR 업체 개새끼들 이거 차라리 비전프로 사는 게 낫지 뒤지게 비싸기만 하고 뒤지게 비싼 프로그램만 만들어가지고 견적 진짜 아휴 이런 걸로 또 VR 하고 있고요 VR로 신변교육대에서 뭐 하는데 구구법을 VR로 한 연병하고 있네 진짜 지랄 연병하고 있네 연병할 일인거죠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동승자 적발 상황 묘사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불게 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돼가지고 수갑차고 이렇게 조사받은 다음에 이렇게 감빵 엔딩 구치소 엔딩으로 가는 거를 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상황 설명 듣고 느낌 좀 발표하면서 저는 오늘 독방에 견학했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절대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또 독하지 독한 잠재적 범죄자 K군대 잠재적 음주운전자 잠재명 잠재적 이재명 지휘자를 생각하는 이재명 빼겠습니다 잠재적 음주운전자로 우리 K군대 부하들을 보고 있는 K군대 지휘관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물론 저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되게 재밌고 되게 나름 뭔가 센세이션한 아이디어긴 한데 이거 음주운전 교육할 때 그냥 이 사람들 파겨놔서 교육해줬으면 되는 건데 일일이 다 교육을 받고 의무적으로 들어라?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근데 음주운전 했을 때 폐가망신 시켜야 되거든 강제 전역을 시키고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야 돼 법이 엄청 세게 바뀌어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나름대로 방안이라고 만든 건데 물론 이해는 되는데 조금 웃긴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 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강제성이 좀 깨름칙하긴 하죠 이해는 됩니다 교육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재적 음주운전자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고등학교 차라리 이거를 고등학교한테 하자 고등학교 안전수업에 이걸 넣자 이거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돼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상황 시리즈별로 가 학폭했을 때 VR로 학폭을 해 그 다음에 경찰한테 잡혀 수갑차 조사받아 학폭으로 감옥가 모든 상황으로 다 이걸로 해 학폭 그 다음에 오토바이 절도 그 다음에 신호위반 다 해 이렇게 해서 결국 다 깜빵인딩으로 다 해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인권침해되겠죠 인권침해되겠죠 학생들에게 감옥 보낸다고 그런 시리즈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고 진짜로 한 번쯤 한 번쯤 기반하긴 하다 VR이 좀 깨긴 하는데 자 다음 내용입니다 저번에 특산품사단이죠 32사단 얼마전에 32사단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각종 특산품을 사가지고 영상 나갈겁니다 곧 32사단 긴장하세요 니네 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32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견감보입니다 하다하다 너무한거 같아 제보 올립니다 일전에도 올려주신 내용도 있지만 지휘관들의 망각주기를 고려해서 어? 꾸준하게 지휘관들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런거 같습니다 자 현재 사단은 충천남도 전지역의 민경 민관군 경 소방위 통합 방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전평시 유사시 작전지역 내에 통합 방위 작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좋은 취지에서 이뤄지는 훈련이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훈련이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얼마전에 군의 정신전력 상태를 보면 부대를 모습 보니 너무 공감이 되고 우리 군이 싸워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군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는 항상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맡은 바 위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렇게 정신교육을 타고 있지만 실제 지휘관들은 이런 임무수행보다 재롱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쓸데없는 경연대회를 많이 만드는 것 같다 정신교육이라는 말로 빌미로 재롱잔치를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군의 실태인 것 같다 32사단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포토콘테스트 자기주도학습 우수자 선발 발표대회 백룡 갓 타일란트 선발 진짜 염병하고 있네요 그냥 K엔터테인먼트죠 32사단 SM이죠 이수만씨 강한전사 백룡부대 발표 경연대회 지금 4월달이죠 4월달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4개를 했어요 4번의 경연대회를 주최했습니다 3월달에는 FS라서 없었고요 100번 좋게 생각해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장병들의 군의 흥미를 이끌고 복무유지를 배양한다고 좋게 본다 하지만 강제로 하고 억압으로 하고 본인의 임무보다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경연대회를 중시하는 이런 직무유기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 정신적 준비상태가 맞는지 의심이 된다 이러니까 노는 이작사라는 부대가 노는 부대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월달인데 벌써 4개 했어요 경연대회를 이 정도면 엔터테인먼트지 이수만씨야 이수만씨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 갓 탤런트 장병들의 사기신적을 위해서 24년 장병종합예술제 백룡 갓 탤런트를 결산하겠다 눈 나와가지고 애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래 댄스 뮤지컬 이거 하면 또 준비하고 또 무대 만들고 대대장님도 이게 맞냐 옷 맞춰 입고 현장 추첨하고 애들 모여가지고 푸드트럭 불러가지고 밥 처먹고 갓 탤런트 백룡 부대 발표 경연대회 초국 간부들 달달달 외우는거죠 이렇게 군생활간 스스로 경험한 뭐야 선진 뭐라고 쓰여있는거야 선진 강 선진 강 아닌데 무슨 군인 전 아닌데 뭐야 뭐라고 쓰여있는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필사 특생 아니야 아무튼 7분이네 7분 스피치야 선승구전 7분 스피치를 통해서 최우수한 사람은 7만원 야 독하다 독해 김상호 방송 나와서 발표 제대로 하면 내가 10만원 줄게 10만원 아무튼 내가 경험한 군부대의 보람과 같이 완벽한 임무수행 등 군인정신이 행동화되어 발견된 사례 전후에 부대단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이거 또 PPT나 발표를 만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해야돼 PT 역할 노래 야 독하다 독해 우수팀이죠 팀단입니다 개인별 아니에요 팀단이에요 팀단이 개개인이 아닙니다 팀단입니다 대대장이 야 그러니까 이거 하면 어떻게 돼 대대장들이 군침 흘리죠 맛있겠다 야 사단장님 보고 계신다고? 야 우리 대대는 누가 하냐? 아유 저 맛있겠다 사단장님한테 저 제대로 보일 수 있겠는데? 야 야 중대장들 각 중대 운영비 고출해가지고 야 다 외상해가지고 옷도 맞춰입고 어? 다 그거 뭐야 뮤지컬 준비도 하고 아이고 아유 군침 노네 군침이 싹도노? 군침이 싹도노? 이렇게 해서 여단별 자체 경연대회 실시 후 각 여단별로 또 경연대회를 미리 하는거죠? 사단 경연대회니까 여단별로 알아서 경연대회 하고 여단에서 두 팀을 설정하는거죠? 또 여단장님이 야 누가 할래? 그럼 대대장님을 또 막 열심히 준비하고 여단 자체 경연대회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사단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럼 벌써? 경연대회 몇 번 한거야? 4월달에 한 번? 5월달에 한 번? 이 부대는 뭐하는 부대야? 노는 부대다 이거 또 이기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5월 8일에 작전사로 간다 야 독하다 독해 작전사 누구죠? 작전사령관 야 삼사 출신 아니야? 누구였지? 이장사령관 누구였지? 아 또 이렇게 여단에서 하고 사단에서 하고 작전사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한다는거죠 독하지 독합니다 삼사 출신인데 작전사령관 고창준씨 창준형 정신 차려 이씨 창준형 삼사에서 사성장군 만들어 놨더니만 아주 조용히 똥을 싸고 있네 그거 어? 삼사에서 장군 만들어 주려고 얼마나 동원해서 노력을 했는데 말이야 어? 자 그 다음은 또 경연대 이걸로 멈출 수 없죠 여러분들 K군대 이거 지금 한계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전체 K군대가 아니에요 32사단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 군침이 싹 도노 지금 사단 여단 대대장들 군침이 싹 돌죠? 다음은 또 뭡니까? 자기주도학습 우수사 선발 결과 하 독해 예비군 훈련 사격집중 자아성찰 노트 야 북한이다 북한 자아성찰하는거죠 서로 욕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쓰면서 장병 자아성찰 성찰 노트 작성 결과 또 정검은 누가 해요? 간부들이 하겠죠? 제가 또 쓰고 간부들이 또 검사하겠죠? 그리고 써니한테 또 스트레스 주겠죠? 장병 스스로 교육재료를 읽고 쓰고 신념하는 자기주도학습 목적을 상실한 채 뭐 수양록 백감사 운동 등 변질 사례가 다수 식별되었다 그러지 말고 열심히 써라이 주간정신교육외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문야 자발적 자체 연구 및 교육자료 뭐 스크랩 등을 통해서 하겠다 자기주도학습 지의관심 미음 부대 또 돌아다니면서 시발 행정부대 진짜 독하다 독해 아이씨 전투 퇴새도 준비하고 싸울 준비도 해야되는데 또 돌아다니면서 자기주도학습했냐고 안했냐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나와있잖아 99-2대대 화생방대대 돌아다니면서 미흡하다고 또 점검했어? 야 그럼 시발 싸우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자기주도학습하라는 거야 여기 시발 공부방이야? 어? 공부방이냐고 여기 노량진 여기 대성학원이야? 대성학원이면 내가 이해를 해 여기 뭐 자기주도학습하는 대성학원이야 노량진이야 여기 지금? 김한길 선생님 왔어 여기? 아 시발 이걸 왜 점검해가지고 왜 또 조지고 다니면 아 그러면은 그 대대는 도대체 뭘 해야 돼 대대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작전을 해야 돼 자아성찰 노트 만들어야 돼 오늘 야근하려면은 뭐 때문에 야근해야 되는 거야 자아성찰 노트 검사하는 것 때문에 야근해야 되는 거야? 어? 이거 누가 할 건데 인사과장이 하고 또 교육장교회 하겠지 걔네들 훈련계획 안 짜? 걔네들 안 바빠? 할 거 없냐? 아니 이러면서 뭐? 즉강 끝? 뭐라고? 즉강 끝? 즉시 강력하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원식이 형 이런 거 좀 조져주면 안 돼? 원식이 형 정후병과 늘렸잖아 또 저 원식이 형은 원식이 형 줄 수 있는 게 뭐야? 굴수라이팅 밖에 없어 줄 수 있는 게 굴수라이팅 밖에 없다 가장 싸고 가장 먹히는 게 뭐야 정신교육이잖아 가장 있어? 가장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고도 안 나잖아 아가리만 털면 되니까 총도 총을 쏴 모래 사고 안 나지 안 다치지 근데 가장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야? 정후병과 요번에 우리 원식이 형이 정후병과 인원을 늘렸어요 정후병과 강화하고 그러니까 진짜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가스 강력하게 강화시켜가지고 뇌에 조종을 하려는 것이 너무 티가 난다 아 정말 환장을 오르십니다 포토콘테스트 포토콘테스트 백룡전 야 진짜 잘 갖다 붙인다 야 정말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이제 내가 읽는 거가 더 힘들다 콘테스트 이거 여러분들 한계사단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육군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백룡부대 장병들의 화합단결 부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포토콘테스트를 하겠다 심지어 기간도 1월달 내내 하고 있죠 사단 전 장병 중소대급 새해 결임이 소망 혹한기훈련 작전활동 강한 부대상 등 택카에서 일하고요 팀별 또 2 무조건 2개씩 내야 됩니다 팀별로 그럼 또 소대장이 찍고 중대장 검사하고 대대장 검사하고 또 내고 콘테스트 내고 각 여단은 또 작품 자체 심사 후에 또 여단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아 환장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부대가 생기니까 소대장이 어떻게 이런 거 하니까 어떻게 돼 둘 둘 둘 둘 셋 이거 사진 찍어야지 이런 거 훈련 나가서 저재를 떠는 거죠 아 정말 아 미치고 팔띠 노릇입니다 미치고 팔짤띠 노릇이에요 환장 노릇입니다 떠 있네 적극 동참 또 사단장님 또 여기다 적극 동참 써 놓은 거 사단장님이 쓴 거야 여단장님이 쓴 거야 충성 좋은 아침입니다 정원공부 계획 장교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강한전사 백룡부대 발표 경연대회 한 팀 이상 사단으로 영상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영상도 찍어야 되죠 시이브라 옛날에는 사진이면 되는데 이젠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입체적이죠 간부들 핸드폰을 왜 막아놨는지 영상 찍어야 되죠 거의 다 유튜버입니다 나와서 유튜브 하세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열심히 찍는데 여러분들도 인플루언서 하세요 거의 이정도면 인플루언서죠 부대별 반드시 초급 간부 임강 5년차 이하 장교 및 부사관이 들어가야 되고요 한 팀 이상은 제출해 주셔야 된다 지난번 자기주도학생 선발과 같이 대상자 없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안 되고요 미리 공지한 만큼 부대에서 팀 무조건 만들어 오세요 자발적인 거 아니죠 무조건 만들어 와야 됩니다 무조건 만들면 대대장님 검사 해야하네 대충 못 하겠죠 존나 빡세게 합니다 독해 케이크인데 독해 케이크인데